안녕하세요. 지금 용산 해방촌 안에 있는 코스모스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올게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용산 해방촌 신흥시장에 있는 코스모스 식당입니다. 코스모스 식당은 아기자기한 식기와 인테리어 그리고 친절한 사장님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소문난 곳인데요. 예전에 골목식당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입구에서 보니까 제로페이도 가능하고 포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코스모스 식당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 미리 스프하고 포크하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메뉴판을 볼게요. 메뉴판도 테이블에 미리 놓여 있는데요. 여기는 카레 전문점 같아요. 새우크림 카레, 야채 카레, 돼지고기 카레, 소고기 카레, 반반 카레. 다양하게 있네요. 주문할게요. 우리 돼지고기 카레랑, 그리고 여기 반반 카레랑, 돈가스 한 개, 그리고 치킨 가라앗게. 조금 하나 이렇게 주실래요? 반반 카레는 여기 4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군요. 아, 반반 카레가? 아니 derived 먹으려면 사라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간 건 토마토고요. 빨간 건 까리고추인데 카레 잘 어울려 토핑 올렸거든요. 그리고 새우 크림에는 안에 통새우가 들어있어도 맛을 더 진하게 내려고 새우를 튀겨서 갈아서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소고기 카레에 청양고추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조금 칼칼하니 맛있어요. 까리고추. 까리고추가 좀 칼칼하네. 추가로 주문한 치킨.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치킨에. Out found the whole room! didn't I was too old? It's all good. All the time. Why are you eating? I thought he was eating the whole food and it was tasty. He thought he was eating. He thought he was eating the whole house. 카레랑 돈까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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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 야무지 안에서 소스로 썰기 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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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카레 방방 카레랑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골고루 파워크림이 들어와 양이 많아서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서울 2020 축제로 인하여 포장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을 위해 서울시가 마음의 축제를 준비했답니다 지금 컴포트 푸드 기간이라서 식당 인증사 이벤트도 진행중인데요 테이스트 오브 서울 2020 컴포트 푸드위크 방문식당 이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 참여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